오 여기 지금 걷는 데인데 오 거북이 여기에 아까 본 상어도 있었습니다 불가사리 공짜로 만질 수 있습니다 상어 알 상어 알 상어 알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게 상어 알 얘가 뱀목 거북 여긴 좀 밝은 빛입니다 여긴 좀 밝은 빛입니다 여긴 좀 어두웠습니다 오 이제 여기에 말미잘 새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오 대박 지금 다리가 엄청 길고 얇아요 여기가 진짜 해파리 오 이거 꺼풀어 대왕 해파리 오 안녕 대왕 문어 엄청 큽니다 아까 얼굴을 봤는데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가 머리 머리 눈을 보고 싶은데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 지금 엄청 커요 ».